1경기 1쿼터 시작합니다 1쿼터 시작합니다 1쿼터 시작합니다 2쿼터 시작합니다 1쿼터 시작합니다 미친새끼 와 이만세 워리어스 나온다 이만세 워리어스 나온다 와 조성주 와 역시 조성주 씨 역시 조성주 씨 이런 거 존나 잘해요 와 조성주 씨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공룡이 끌메! 공룡이 끌메! 형이 김치! 진짜 신발! 여기가! 여기 뒤에 놓고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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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조성진 패스 좋아! 고! 고! 나이스 패스 나이스 비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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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졌어 주세요 나이스 패스 나이스 리 나이스 리 아 저 형 역시 연습도 안 들어가야 돼 아 아 어우 깝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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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아 조성주 아아씨 아아 제가 그랬으면 다른 데는 잘 근정이요 잘되고 있으니까 원래 이 패스는 화내야 되는데 묻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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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연습 때 안 들어가니까 와 나이스 답게 해야지 점프 선택 춤 어떄야 안녕 봄 날리 수빈 침대 마지막 포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